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선거데이터는 실시된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때론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정상적인 선거의 경우라면 3구 대선 선거데이터에서는 데이터 사이에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선거 이른바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면 선거데이터에서 어떤 규칙이나 패턴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3구 대선 선거데이터는 4.15 부정선거의 경우와 아주 비슷하게 뚜렷한 규칙과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바로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다가 총 사전투표수 곱하기 0.1 그러니까 총 사전투표수의 10%가 무조건 대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다가 총 사전투표수 가운데서 10%를 제외한 그런 수치가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와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데이터에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패턴 뚜렷한 규칙 이런 부분이 발견되게 되면 거의 99.99%가 외부의 개입 선거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3구 대선 선거데이터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그런 일종의 조작방정식 규칙을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조작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자연스러운 숫자가 아니고 자연수가 아니고 조작된 수 인공적인 수 인위적인 수 조작으로 만들어낸 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졌을 경우에는 조작방정식과 같은 그런 어떤 규칙이나 패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데이터 분석은 우리들에게 3구 대선이 대규모의 부정선거였다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작방법이 사용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세우는 주장은 모두 일종의 가설이나 추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3구 대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조작방정식의 실체와 진위 여보가 명확하게 판가름 될 것으로 봅니다. 3구 대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그리고 제외국민투표 각각의 대선 양 후보의 조작값 10%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총 사전투표 수에서 10% 정도를 이재명 후보는 올려주고 윤석열 후보는 빼앗는 그런 조작방정식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각 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 총수 가운데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또 윤석열 후보에게 빼주는 아주 조악한 방법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관내 사전투표 총수도 마찬가지고 제외국민투표 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총 조작값은 20%입니다. 이 결과로서 사전투표에서만 3구 대선에서는 326만 표 정도가 조작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작방법을 이해하는 데는 다음 사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사전투표 단계에서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된 qr코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임박해서 국민의힘이 세 가지 요구조건에 첫 번째가 바로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지 않아야 된다 법을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전투표 조작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은 바로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되어 나오는 qr코드입니다. 일렬번호입니다. qr코드를 활용하게 되면 특정 투표소에서 각 후보가 얻은 실제 사전투표 수를 5차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전망하고 예측하고 계산해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단계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총 사전투표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각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특표 수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출구조사에 감탄사를 금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qr코드를 활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값 10%가 적용된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개표 이전에라도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동안에 각각의 얼마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 수를 얻었는지를 5차 범위 내에서 예측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구조사만으로 행한 방송 3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에 대한 예측 자료를 받았다면 거의 정확했을 것입니다. 3월 4일과 3월 5일 양일간 실시됐던 사전투표 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부터 당일 투표일 이전까지 10%라는 조작값에 맞도록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대략적으로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수와 실물투표지 수차를 어느 정도 맞췄을 것으로 봅니다. 전산조작 득표 수만큼 대략적으로 맞춰진 사전투표함이 개표장에 도착되어서 개수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웅진군 백령면 관내 사전투표를 보시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실제 득표수가 326, 62표와 828표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qr코드를 이용해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총합에 해당하는 웅진군 백령면의 관내 사전투표 총수인 1307표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r코드가 인체된 그런 사전투표 용지가 교부가 되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는 도표 가운데 1번 실제 득표수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10%에 해당하는 전산조작이 바로 이재명 후보에는 131표가 되어지게 되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131표를 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바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득표수가 493표와 697%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전산전문가 아이시는 투표지 분류기와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서버와 그리고 선거결과 출력 사이의 상호관계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컴퓨터에 내장된 조작값을 담은 조작방정식 그러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개수기 등 개표소 내에 있는 전산장비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선거기술자들이 계획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각 투표소와 개표소의 전산장비들 투표지 분류기와 개수기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컴퓨터에 내장된 조작값 이른바 조작 프로그램의 통제와 관리를 계속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가설이나 주장은 단시간 내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컴퓨터 분류기 개수기 등을 압수수색하게 되면 검세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3부대선 조작 전문은 손쉽게 밝혀질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아이시는 이런 주장을 더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조작 프로그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컴퓨터와 투표소와 개표 사용된 전산장비 개수기라 분류기 그리고 개수기 제어용 컴퓨터 등의 조작 헌정이 뚜렷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